영환이 겜비스 겜비스는 눈에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 시발! 안 돼! 나 이거 풀어줘! 야! 앞뒤가! 앞뒤가! 아 시발! 자리! 와 이 시발 년아! 와 이 시발 년아! 일로와! 와 이 시발 년아! 일로와! 오오오! 한 명 더! 한 명 더! 여기 한 명 더! 오오오! 오지만냐! 일로와! 여기 나와서! 오! 덧 걸려갖고 시발! 여기 포탈 생겼다! 탈출할까? 오! 이 새끼 전쟁 망치스네! 발소리난다 이 새끼! 덧간 소리! 발소리만! 오! 오! 미니엄! 오! 이 새끼야! 오! 우리 쌍 봐봐요! 오! 이 새끼야! 이리와 이씨! 빨라봐! 이씨! 빨라봐! 이리와! 이리와 이씨! 빨라봐! 그만 그만! 그냥 가지 말자! 이렇게 말아서 말라 죽으라고 하고! 이 새끼! 어! 여기 있는데! 내 앞에 있는데! 다른 놈인거 같은데! 아! 어두워! 이씨! 아! 안보여! 아! 아! 빨라자! 빨라자! 빨라! 빨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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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파! 술발! 체력관리하고! 하... 안보여! 존나 열심히 도망가는 개새키! 이 길 맞어? 응! 이거 이 새끼들 루팅 해야되는데? 이 새끼 하고가죠! 난 모벨 뭐 남아나 이새끼 도망가요 도망 존나 열심히 하네 야야 또 쪼인다 또 쪼인다 저거 저거 이거 뭐냐 난 탈출 난 탈출한다 방금이 알아서 다 쳐줘 난 우리 탈출 저거 안 어 앞에 있다 아 있구나 빨리 안가면 죽어 어 몇 명 죽인거야 방금 어떻게 누구 따고 갔네